오마이벌 인사하실까요? 네 오마이벌 인사하실까요? 하나, 둘, 셋, 셋. 원하는 오마이벌 인사하실게요. 맥입니다. 와우. 아니, 방금 나온 노래가 약간 소개 영상같이 저희가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어색한 모습을 봤지만 지금부터 시작인데요, 여러분. 어색하실까요? 네, 사실 저희 오마이벌 인사하실게요. 너는 그대로 강도했습니다. 두 번째, 작년 3년에 아, 3년 전에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또 함께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? 네 이야 좋습니다 앞으로? 앞으로? 앞으로 갈까요? 저 앞으로 갈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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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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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부터 어디서 기다려주셨죠? 네 가까이서 보니까 정비 뒤쪽까지 너무 잘 보이네요 안녕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으로 나와기도 했고 다음 곡으로 여러분 던던댄스 들려드릴건데 네 지금보다 더 크게 활용해 주실 수 있죠?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던던댄스 한번 네 같이 아쉬운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불러볼까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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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끝까지 저희 위명화로 들으시고 끝까지 따라 불러주신 모습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이쪽은 공간에 있다고는 굉장히 힘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다음은 마지막 곡으로 한 곡이 남긴 했죠 네 마지막 곡으로 혹시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? 응 어 살짝 살랐어요? 어 그것은 정말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면 그럴게 바꿨어요 그러면 자 살짝 살랐어요 세쿤테이프 하는거에요 여러분 준비됐어요? 네 셋 넷 철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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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마지막 노래 드려드리면서 운동대로 감념해 주시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